아내는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항문에 매진했지요 남편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항문에 힘을 놨... 침을... 힘을 놨대 항문에 침을 놨지요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하셨으니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내 살 동생을 스승으로 모셨다네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 닥치고 내 손을 바라봐 점점 더 다가오는 고발사중 아내의 우세 사질로 이겨내대 자 자 자 자 자 자 왕 자 자 자 자 자 자 왕 자 자 자 자 자 왕 자 자 자 자 자 왕 한주를 갑시다 자 자 자 자 자 자 아내는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학문에 매진했지요 학문이에요 남편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학문에 침을 놨지요 흠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하셨으니 박근혜가 그랬지 손바닥 왕자를 쓰고 내 살 동생은 스승으로 모셨다네 청구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 닥치고 내 손을 바라봐 점점 더 다가오는 고발사중 아내의 우세 사질로 이겨내대 야 우주의 기운이 느껴져 닥치고 내 손을 바라봐 점점 더 다가오는 고발사중 아내의 우세 사질로 이겨내대 야 자 자 자 자 자 자 왕 자 자 자 자 자 왕 야 자 자 자 자 왕 야 자 자 자 자 자 왕 야 자 자 자 자 왕 야 자 자 자 자 왕 야 자 자 자 자 자 왕 큰 장화가 있어요 우주의 기운보다 센 게 국민의 촛불 기운이다 이놈아 감옥으로 오가 좋습니다